2020년도 총선을 앞두고 미국에 있는 변호사 고든창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결정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은 선거가 아니다 죽느냐 사느냐 결정이 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수는요 아직도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비위기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또 총선이 어떤 선거인지도 잘 몰라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이미지 좋고 또 잘 싸우고 있으니까 여론조사도 괜찮으니까 안심해도 되겠구나 나는 생업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안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선은 종북세력이 볼 때는요 바로 지금 이 총선이 국민들이 다 이목이 이기느냐 지느냐에 관심이 기울여질 때 그 사람들은 지금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종북정권을 바로 수립하기 위한 창출하기 위한 작전 대선을 먹는 작전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2012년도의 총선 대선 전략은 어땠는지 또 그 이후의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총선 전략은 어떻고 이것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건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종북세력 이런 총선 전략으로 종북정권 창출을 노린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지금 현재 총선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해하려면 2012년도 총선 대선 전략이 어땠는지 이것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2년도 총선 대선 전략은 북한과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세력이 같이 서로 협의해 가면서 총선 대선 전략을 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길게 이야기할 게 없이 2000년도 1월 달에 민노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졌는데 정당이 만들어진 후 이제 북한이 지속적으로 민노당 내로 주사파들을 진입시키는 작전을 구사하게 됐죠.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그동안에 제도권 정당 안으로 주사파를 넣지 않았습니다. 하려고 했지만 별로 그렇게 주력하지는 않았는데 2000년도 들어와서 6.15 공동선언이 있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가 6.15 공동선언을 하면서 남북이 화해하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교류가 활발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뭔가 이 분위기를 잘 이용해서 남한 내의 합법적인 정당을 만들고 이 정당을 발전시켜서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종북정권을 창출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딱 들어와서 3월에 북한이 민노당을 통일전선적 정당으로 발전시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령을 내린 거죠. 그때 지령을 내리고 나서 바로 9월에 충북 괴산에 가면 군자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종북세력들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결의했냐면 북한의 지령에 부합하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노당 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하고 그 민노당을 발전시켜서 10년 안에 정권 잡는다. 그걸 말하자면 종북정권을 창출하겠다. 그런 후에 북한하고 연방제로 적화통일을 이루겠다. 10년 안에 다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년이라고 하면 언제냐 하면 2012년도 대통령 선거를 말하는 겁니다. 정권을 잡겠다. 그런데 2012년도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김일성이가 태어난 지 백돌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수령님께서 백돌되는 해에 바로 수령님의 한평성의 소원이었던 적화통일을 이룬다는 그 목표를 북한이 정하고 남한에 있는 종북세력들은 그에 부합하게 2012년도에 우리가 정권 잡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의한 후에 바로 결의한 후에 바로 민노당 내로 그냥 주사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진짜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했어요. 장악했는데 그런데 진짜 북한이 군자산에 약속을 해서 주사파들을 당권을 장악하도록 하는 그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그런 진영을 내렸을까. 군자산에 약속을 한 거기에 보면 분명히 합법적 정당으로 가서 민노당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13년도에 아로 사건이 있은 후에요.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석기 그림을 또 사진을 해놓고 군자산의 약속 뭐길래? 그래놓고 이석기 사진을 또 이렇게 걸었더라고요. 무슨 뜻일까 하면 북한이 합법 민노당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군자산의 약속을 종북세력들의 모의가 결의할 때 이석기가 민노당 내에 들어가서 당권을 장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은 그냥 추정이 아니고 사실이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2006년도 10월에 적발된 1심회라는 간첩단이 수사를 해보니까 바로 그 안에 전부 다 북한의 대외연락부가 간첩단 1심회한테 지령을 내리기를 민노당 내에 당직을 다 이석기 경기동부연합 세력으로 하여금 전부 다 당권을 장악하도록 다 지령을 내렸더라고요. 그게 다 들통난 겁니다. 여러분이 자나시는 김승규 국정원장님이 그때 국정원장이었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찾아내므로써 이제 그 어떤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이석기를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하도록 그 모든 지령을 내린 그 내막이 다 들통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1심회라는 간첩단이 민노당 내에 있는 최기형 사무부총장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민노당 내에 중요한 당직자 명단을 300명에 관한 명단을 북한에다가 주고 북한이 그때부터 이제 민노당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당대표는 누구 시켜라. 사무총장은 누구 시켜라. 대북 접촉창구는 누구로 해라. 그러한 지시를 내리고 또 서울시당에는 경기동부연합 사람으로 박아놓고 어떻게 하라는 그런 세세한 지령까지 다 내렸고 그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심의 사건이 들통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백일화에 드러나게 됐던 거죠. 결국 1심의 사건은 군자산의 약속 이후 실제는 뭐냐면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민노당을 완전히 당권을 장악하도록 했고 결국은 2006년도 초에는 완벽하게 이석기 그룹이 민노당을 장악했습니다. 그런 후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어려움을 다 딛고 이석기 그룹은 점점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갔어요. 이제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이 적발이 됐죠. 2011년도 8월 달에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던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이 적발이 됐는데요. 그 사람들이 2011년도에 적발이 됐지만 2006년도 딱 그때 이석기가 민노당을 장악하던 그 시점에 왕재산에 내려진 지령을 한번 보자고요. 1심의 한테 내려지기도 하지만 왕재산한테도 내려졌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지금 유사시에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유사시잖아요. 그때 수도권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미군이 뭡니까? 인천공항이라든가 인천항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도권을 고립시키려면 인천국제공항이나 인천항만을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해야 되니까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방송국뿐만 아니고 인천지역에 있는 주유소, 군부대까지 또 인천지역의 항만 이런 것들을 다 점령하고 폭파 준비를 완료하고까지 이런 지령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때 내려진 지령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가 생각이 나냐 하면 2013년도에 5월에 이석기의 아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석기가 바로 자기의 휘하에 있는 혁명조직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이 남침을 하면 내용에서 해와동 전신전화국 폭파하고 평택의 유리창국 폭파하고 그렇게 지령을 내렸던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북한이 남침을 하면 바로 내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혁명적 의식과 종북적인 의식이 명확한 세력이 민노당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석기, 북한의 철저한 추정하는 이석기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제는 201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대권을 장악하는 그럼으로써 종북 정권이 창출되는 지금 그것을 2011년도 이전에 벌써 이미 준비를 다 지령을 내리고 준비작업을 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민노당을 중심으로 민노당이 아직은 좀 세력이 적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진보당이라는 더 큰 정당으로 확장시켜라는 지령이 있었습니다. 왕재산한테 내려진 것 중에는. 그다음에는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이 완성됐으면 민주당하고 야권 연대해서 단일 후보를 내세우라는 지령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민주당한테 의석을 많이 양보 받아낼 것 정책적 담보도 받아낼 것 통진당의 정책이 바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해체, 국정원 해체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민노당, 통진당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정책을 누가요? 민주당으로 하여금 정책적인 그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담보받아 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지령사항입니다. 총선, 대선 전략은 첫째는 지금 현재 있는 종북적 정당의 규모가 작을 때 더 큰 정당으로 파일을 키우라는 것 하나하고 키운 후에는 기존에 있는 거대 정당하고 어떤 형태로든 야권 연대를 해서 단일 후보 내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하라. 이게 바로 지금 북한의 지령사항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지령이 이렇게 있었을 때 과연 야권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나 하면 여러분 민노당이 통합진보당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냐 하면 진보신당 탈당파들도 넣고 그다음에 국참당이라고 있습니다. 노무현 세력이 만든 국민참여당이라고 이 사람들도 넣고 해서 세계의 정치 세력이 중심이 돼서 통합진보당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은 또 있었습니다마는 그거까지는 이미 너무나 간단 명료한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도 당권파는 누구냐 하면 이석기입니다. 이석기가 민노당을 장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통진당으로 만들었어도 거기가 가장 중심적인 실권, 당권을 장하고 있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민주당하고 야권 연대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이게 조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통진당은요. 아까 말했듯이 국가보안법 해체, 국정원 해체, 그다음에 미군 철수 같은 이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어떤 노선으로 삼고 있는 정당이라고 종북정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이러한 어떤 통진당의 정책적인 어떤 내용을 수용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적인 대한민국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 내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진당하고 야권 연대를 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없어서 적었을까요? 많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통진당하고 야권 연대를 하려고 하면 민주당 내에 그 야권 연대를 하는데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지 말아야 돼요? 제거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제거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0년도부터 이미 지금 북한의 지령에 부합하는 것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2012년도 총선 대선을 두고 민주당을 뭔가 정비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훨씬 종북세령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주당을 교체를 해야 돼요. 정치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내부 논란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민주당과 진보정당 말하자면 통합진보당 같은 진보정당과 민주당을 아예 하나로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통합하면 안 된다.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막 차이가 있었어요. 찬성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천정배 같은 사람은 정권을 되찾으려면 민주당 같은 정당하고 민노당, 통진당 같은 진보정당과 통합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이 천정배 같은 사람은 굉장히 사상이 어떻다. 매우 친북, 종북적 성향이 강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거기에 통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천정배만 있는 게 아니고 문재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안 돼. 민노당, 통진당하고 민주당하고 어떻게 통합할 수 있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정길 민주당 의원 같은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민주당과 진보정당 양당 체제로 가야지 한 정당으로 통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박주선이라는 민주당 의원은 그랬어요. 민주당의 정체성은 원래 중도개혁인데 좌선회를 하더라도 진보정당까지는 안 돼. 이렇게 말해서 반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은 뭐냐면 민노당, 통진당과 민주당이 하나의 당으로 되는 건 안 된다는 결론이 되어지고 양당 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양당 체제로 가게 됐는데 그래도 민주당 안에 자유민주주의적인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뽑아내고 뭔가 통진당을 수용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왕창 민주당으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 교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백만밀란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2011년도 이 문성근의 백만밀란운동은 2010년도 한 중순경부터 시작 준비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 총선 대선을 위한 이미 통진당과 야권 연대를 하기 위하여 민주당을 교체하는 작업이 벌써 그 1년 반 전부터 준비가 됐다고요. 2010년도 중반부터 준비가 돼서 2011년도 1월부터 이제 드디어 행동개시를 했어요. 그래서 문성근이가 백만밀란이라는 백만밀란 옛날에 동학농민란처럼 막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좌파들을 왕창왕창 그냥 모아서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백만명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막 이렇게 밤마다 횃불 시위하고 이렇게 동학농민만처럼 이렇게 해서 이 세력을 얼마를 모았냐 하니까 20만명을 모았어요. 20만명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이제 2011년도 8월 달에는 이제 드디어 정당 만드는 작업을 개시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문성근이하고 문재인이하고 두 사람이 바로 혁신과 통합이라는 정당을 만드는 준비작업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정당 이름이 시민통합당이에요. 그래서 12월 7일 날, 2011년도 12월 7일 날 시민통합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통합당 안에는 백만밀란 하면서 만든 그야말로 거리에서 있는 거친 종북 세력들, 친북 세력들을 집어넣어서 만든 거라 국회의원 한 명이 있다? 없다? 없죠. 국회의원 한 명 없어요. 그냥 소위 말하면 그런 정당,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거리에 있는 소위 말하면 광우병, 촛불 시위하고 괴담 세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시민통합당의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통합민주당하고 야권연대 하자고 그랬어요. 야권연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그런데 통합 비율이 4대 6으로 하기로 했어요. 시민통합당이 국회의원을 40%를 공천하겠다. 그다음에 통합민주당은 60%를 공천하겠다. 이런 조건이었는데도 민주당이 그걸 수용했어요. 그걸 보면 뭔가 무서운 세력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파단체에서 모여가지고요. 거리에서 왕창 모아가지고 정당 만들어가지고 국민의힘당 보고 야, 우리가 국회의원 40% 차지할래? 그러면 국민의힘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돌았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냥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받아들였어요. 이때 민주당이요. 그래서 통합됐는데 그 통합이 뭐냐면 이름이 통합민주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냐? 2011년도 12월 16일 날 결성이 됐어요. 통합진보당이라고 하죠. 이스키의 통합진보당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2월 13일. 그리고 민주당이 새로 개편되어 완전히 좌빨들이 왕창 들어간 정당이 만들어진 것이 12월 16일, 3일 상관이었어요. 1년 반이라는 거대한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만들어진 절차에 거쳐서 그야말로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진 12월 13일, 3일 뒤에 12월 16일에 민주당이 이제 드디어 통합할 수 있는 준비정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보면 무섭지 않아요? 대단하죠.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정당이 총선 전략이 2012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냐면 그렇게 하여 그 사람들은 2012년도 통진당과 이제 민주당이 서로 야권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민주당을 완전히 작용화를 딱 만들어놓고 이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여 드디어 제가 말씀한 대로 12월 13일에는 통합진보당이 창당 완료되고 그다음에 3일 뒤에는 12월 16일에는 민주통합당이 창당이 완료됨으로써 이제는 야권연대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야권연대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당에서 배제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과 통진당이 총선 한 달 전에 야권연대를 하게 됐고 그 야권연대 상태에서 총선에 임해서 통진당이 국회의원 13명 이석기를 포함해서 13명 국민 지지율 10.3% 득표율 220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0.3%에 이르는 통진당하고 정말 그냥 붙어도 문재인 후보를 앞세운 민주당이 박근혜 후보가 하는 어떤 사실 한나라당하고 이렇게 서로 한나라당이 아니죠. 그때는 새누리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새누리당 붙어도 비슷비슷할 정도의 전력인 문재인 후보에다가 10.3%를 보태버리면 압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5월 달 통합 진보당 내에 비례대표 선거의 부정문제 때문에 내부 막 그냥 투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게 결국은 사단이 나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 노출되고 하면서 이제 국민 지지율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통진당 내에 아이고 1심의 사건도 연결된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있네. 왕재산 사건도 있는데 북한하고 간첩하고 연결되어 있네. 이와 같은 실상이 드러남으로써 이제 국민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문재인 혼자 박근혜 후보가 붙어가지고 그래도 비등비등한 어떤 전력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석기하고 문재인이 만약에 정말 그 연합팀이 승리했더라면 2012년 대선은 그야말로 문재인과 이석기의 공동정부가 구성됐을 것이고 실권은 아마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의 이석기가 아마 장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후에는 북한이 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그 당시에 있었던 천몇백 개의 좌파단체들은 다 통진당하고 전선체를 소위 연합하고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월등한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었던 거죠.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어떤 전략을 2012년도 총선을 대선을 앞둔 이런 전략이 이렇게 북한과 종북 세력 간에 이렇게 전력이 짜져서 그와 같은 목표를 종북 정권을 창출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지금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석기. 결국은 자, 보세요. 이석기로 하여금 당권을 장악한 것이 당권을 장악하고 이석기가 결국은 통합진보당의 어떤 후보로서 이제는 대권까지 장악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석기가 국회의원이 된 후에 그다음에 2013년도 5월에 곤지암에서 또 마포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RO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회합을 하면서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하면 내응해가지고 이제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그게 녹취록이 이제 국정원에 이게 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면 되면서 이제 완전히 그 어떤 음모들은 다 들통이 나서 이제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8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석기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어떤 여파 때문에 2014년도 12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통합진보당이 위원정당으로 해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다 이제 해임당하고 이런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석기가 통진당이 해산됨으로써 이석기 세력, 이제 통진당 세력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뭘 생각하냐면 통진당이 해산됐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병에 독극물이 있으면 독극물에 있는 병을 딱 깨면 그 안에 있는 독극물 자체를 뭔가 제거를 해야지 병만 깨면 그 독극물이 어디 가냐 논두렁밭두렁으로 가서 오히려 더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처럼 통진당이 해산된 것만으로는 안 된다. 통진당이 해산되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자체를 끝없이 감시하고 뭐냐면 공직에 못 들어가도록 막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어떤 장치 없이 그냥 통진당 해산됐으니까 이제 마치 통진당 세력들이 없어진 것처럼 이석기 그룹이 이제는 완전히 무슨 태평양으로 간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어떤 잘못된 판단들이 훨씬 더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석기 그룹들이 통진당이 해산된 후에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하면은요. 어디로 갔냐면 첫째는요. 이 통진당 세력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냐면 성남시입니다. 이재명과 함께 2010년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될 때 그 사람 경기동부연합 소속의 김미희가 사퇴를 하고 이재명을 밀어줬어요. 야권연도 해줬다고요. 단일후보를 해줬거든요. 그때 그 은혜 때문에 이재명이나 끝없이 경기동부연합을 갇힌 동지로서 그냥 보호를 해주고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이 됐을 때 인수위원을 구성할 때 인수위원장을 김미희를 시키고 그 구성원들을 전부다 경기동부여러분 사람들도 다 박아넣었어요. 그래서 통진당이 해산됐지만 통진당이 해산됐지만 그 통진당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을 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데 성남시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뭐냐면 경제적인 지원도 받고 사업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하면서 점점 세력을 넓혀서 전국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통진당 해산된 후에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민노총으로 들어갔어요. 민노총. 그래서 지금 민노총으로 들어가서 비정규직 노조들 원래 민노총 밖에 있는 세력들을 다 아울러서 이 사람들을 민노총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등에 업고 민노총의 지금 위원장직을 2021년도 12월에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에 지난해 11월에 양경수라는 경기도원구연합 이석기 그룹이 작년 12월, 11월에 또 재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민노총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조직체의 조직체가 이석기 그룹의 손아귀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 민노총 소속원들이 공무원, 입법부, 공무원, 행정부, 사법부, 공무원뿐만 아니고 교육부, 전교조, 그다음에 전공노, 그다음에 언론노조, 그다음에 무슨 온갖 16개의 산별로조 모든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조직망이 바로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120만 명입니다. 이 120만 명이 대한민국이 곳곳에 다 지금 살포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한테 손에 장악당했냐면 이석기 그룹에 장악당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통진당 해산됐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는 힘이 없는 조직으로 생각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남시를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민노총에 들어가서 민노총을 장악해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 비정규직 노조를 끌고 예를 들어 마트 노조니,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택배 노조니, 또 중소기업 건설 조직들을 가지고 민노총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다음에 정당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통진당이 해산된 후에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민중당으로 바꿨다가 지금은 이름을 다시 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완전히 명칭을 회복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후신이 이제는 진보당이라고 부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4월에 보궐선거 때 전주의뢰서 강성이라고 그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이제는 제도권 정당으로 다시 부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당이 이제 민주당과 함께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진보당을 부활한 것과 함께 또 뭐냐면 민주당 속으로 들어가서 이재명과 함께 들어가서 지금은 민주당의 모든 중요한 어떤 결정권, 공천권, 당 이런 어떤 문제까지 배후 어떤 좌지우지하는 배후 세력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통진당 해산돼서 죽었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민노총 장악에 대한민국에 대한 제1당을 장악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총선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은 이제는 제1당을 장악했다. 언제 이 민주당 안으로 들어갔지? 언제 들어갔지? 하니까 2020년도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 때 여러분 혹시 위성정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더불어시민당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인데 그때 몇 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냐? 17명이 당선됐어요. 17명. 그런데 그 17명 안에 전부 다 뭐냐면 민주당 사람이 아니고 저 제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바로 더불어시민당의 후보에 1번, 2번, 3번 후보적이 안 됐는데 그 17명이 당선된 거예요. 그중에 바로 뭐냐면 윤미향 같은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더불어시민당은 전부 다 이렇게 당 게시판에 나오는 데 보면 전부 다 이재명 지지예요. 이재명 지지. 이때 이런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얻어서 우리가 정치 세력을 넓혀보자는 약간 그런 욕심을 가졌는지 몰라도 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왕창 들어왔는데 전부 다 이재명 지지라는 것은 아마 경기동부연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속으로 왕창 들어오게 된 계기입니다. 총선이 끝난 후 더불어시민당은 해체되고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안으로 다 들어와버렸습니다. 이때 바로 뭐냐. 경기동부연합 한총연과 같은 이 제명을 둘러싼 지금 생각할 때는 끔찍한 세력들이 바로 진성종북 세력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안으로 왕창 들어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세력이 정통민주당 세력이 뛰쳐나가면서 후회한 게 바로 이런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것이 뼈아픈 거죠. 이때 바로 그들이 왕창 민주당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니까요. 원래 지금 동부에 있는 공산국가들이 원래 유럽이 공산화될 때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 국가는 소수 세력이었는데 끝없는 연대와 끝없는 연합과 끝없는 어떤 통일 전선 전술을 통해서요. 결국은 연합하고 통합하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확장하고 또 연합하고 이렇게 해서요. 동독 같은 경우도 그런 반복된 과정을 거쳤어. 결국은 독일 공산당이 나중에는 일당 독재로 귀길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과정이 다 지금 일당 독재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산당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됐고요. 그랬습니다. 지금 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위성정당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만드는 위성정당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또 그때 위성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모든 좌파 정당에 다 단일한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지역당연합, 무슨 사민당, 무슨 당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이니 이런 정당들을 어떻게 한다고 비례정당으로 하나로 다 통합을 해서 단일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당체제로 가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 단계 한 단계 더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렇게 2020년도 총선 때 비례정당으로 들어와서 총선 끝난 후에 해체되면서 왕창 민주당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대선 직전에 경선이 있었잖아요. 경선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경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누구를 후보로 정할 거냐를 둘러싸고요. 그때 이제 이낙연 지지자들이 당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저 미친 통진당 세력에게 통째로 당이 뺏길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대선 때 경선할 때 이미 통진당 세력이 이재명과 함께 왕창 들어와서 이미 둥지를 뺏길 거라고 민주당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간파를 한 거예요. 언제 들었냐 하니까 바로 더불어 시민당과 함께 들어온 겁니다. 그다음에 또 그전에는 좌파들이 왕창 들어온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2011년도 12년도에 통진당과 야권연대 할 때 또 누가 들어왔다고요? 더불어 시민통합당을 할 때도 왕창 들어왔겠지만 그때는 좌경화 정도 거기도 들어왔겠지만 이번 민주당 2020년도 총선 때 왕창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 후에 또 왕창 들어오고 당대표가 되면서 또 왕창 들어오고 이제는 당권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두 개의 정파, 두 개의 파벌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낙연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당에서 탈출을 했고요. 그래서 두 세력이 친명세력과 친문세력입니다. 친명세력은 한총년 세력이고 그다음에 배후에는 경기동부연합 이석기가 있는 이 팀 이재명을 둘러싼 세력이고 그다음에 친문세력은 80년대 운동권인 전대협 세력이고 친명세력은 90년대의 지하혁명 세력, 한총년 세력 그다음에 친문세력은 80년대의 운동권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는데 친명세력이 있는 한총년 세력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배후에 경기동부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친문세력은 말하자면 전대협 세력인데 이것도 둘 다 종북 세력입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인데 지금은 모든 당권을 사실상 친명세력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 친문세력은 거기서 복종하거나 아니면 반발하면 밀려나가고 아니면 험지로 보내서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우파 중에는 이런 걸 잘 몰라서 586운동권을 창산합시다. 그러면 지금 벌써 민주당은 586운동권 80년대 주사파를 창산하고 있다니까요. 더 위험한 게 뭐라고요? 90년대 지하운동권인 한총년과 경기동부연합이 지금 문재인 세력을 밀어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80년대 운동권을 창산하자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사태가 너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세력은 거기에 복종을 하거나 아니면 밀려나게 되는데 밀려난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어디로? 지금 보니까 조국 신당을 만들고 있어요. 송영길이 아시죠? 80년대 주사파 송영길이 하고 조국이가 새로운 신당을 만든대요. 그러면 거기에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밀려난 어떤 비명계에 밀려난 주사파들은 아마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이 만든 그런 신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낙연 세력으로 갈지도 모르죠. 거기도 밀려난 세력도 조국 신당 안에도 다 종북 세력이. 그 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친명종북 세력이 장악하고 밀려난 사람은 또 새로운 종북정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말했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종북정당 통진당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야권 총선 전략은 지금 총선 전략이 어떤 전략이 이렇게 지금 작년 12월부터 좀 빨리는 11월부터 12월, 1월, 2월까지 총선 전략이 점점 노출이 되더라고요. 대충 보면 2012년도 총선 대선 때 했던 전략 통진당 만들고 민주당과 야권 연대하는 것의 하나의 재판인데 훨씬 더 확장되고 훨씬 더 종북화되고 훨씬 더 위험한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미 그렇게 될 줄 알고 이미 소책자에도 그 내용들을 다 국민들을 깨우는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당이 귓발을 들었어요. 정의당이 먼저 총선 준비를 위해서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하자 했는데 다섯 개 정당을 제안했습니다. 다섯 개 정당, 정의당이 중심이 되고 녹색당, 진보당, 노동당, 지역당연합이라는 다섯 개 정당과 또 민노총이라는 어떤 소위 노동단체인데 이게 이제는 앞으로 정당 안으로 아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민노총 넣고 다섯 개 정당으로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임하고 거기서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다시 그걸 해체해서 원래 있는 정당으로 돌아가게 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섯 개 정당을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연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싹쓸이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에서는 역제안을 했어요. 그거 안 돼. 다섯 개 정당만 하지 말고 훨씬 더 많은 모든 진보 정치 세력 전체를 아우르는 신당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당이 아니고 아예 상설정당으로 만들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다섯 개 정당이 아니고 이런저런 정치 세력을 다 아울러서 거대한 통합진보당을 만들자. 지금 진보당만 해도 과거 통진당을 부활한 것이고 진성당원 숫자가 통진당 해산될 때 4만 몇 천명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진보당은 9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진성당원 숫자만 해도 과거 통진당보다 두 배나 늘어났는데 거기다가 진보당에다가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무슨당, 무슨당 전화하고 민도총까지 다 해서 거대한 통진당을 만들고자 했으니 이 지금 현재 진보당,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이 생각하는 지금 이 새로운 통합진보당은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적도 어마어마한 세력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형태로 현실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거대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하거나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겁니다. 통진당만 해도 그런데 통진당만 해도 벌써 이미 부활체가 엄청 큰데 거기다가 새로운 어떤 거대한 군소정당들을 다 아울러서 초거대 통진당을 만들고 민주당하고 야권연대 한다 이건데 2012년도의 야권연대하고는 결이 달라요. 결이. 왜냐하면 2012년도의 야권연대는 민주당 안에 통진당을 못 받아들이고 자유민주주의를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이낙연 세력이 완전히 다 튕겨나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종북세력의 정당이 되어버렸는데 그것도 경기동부연합 한총령과 같은 완전히 북한의 어떤 간첩수준의 종북세력들이 완전히 당을 장악하고 친문세력들 자생종북세력마저도 지금 밀려날 정도의 이 정당이 되고 나니 군소정당의 진보당 아까 군소정당의 통합을 주도하는 게 진보당인데 이게 과거에 통진당 세력이 그대로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석기 그룹이 장악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주도하고 있는 배후 세력이 경기동부연합이고 한총령 세력이잖아요. 그러면 노선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야권연대라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지역구는 야권연대 한다고 치자고요. 이제는 비례대표를 뽑는 비례정당을 어마어마한 비례정당을 만들고 있어요. 그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이제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기본소득당이니 열린민주당이니 사회민주당이니 이런 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세진보연합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는 그래서 민주당한테 비례연합정당 만들자고 제안을 했더니 민주당이 안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거 만들어지면 우리는 손해를 본다 어쩐다 하면서 하더니 결국은 수용했어요. 수용한 이유는 뭐냐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에 희비해 나는 이미 벌써 알았어요. 이거는 반드시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전에 강의할 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례연합정당 이거는요. 그러면 여기 비례연합정당은요. 결국은 이런 모양으로 되더라고요. 지역구는 민주당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정의당, 진보당하고 벌써 지역구에 협상을 하고 있어요. 서로 단일후보 내세우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례연합정당은 모든 제정당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비례정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거예요. 2020년도 총선 때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더불어민주당만의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모든 정당을 다 아우르는 비례정당을 만들어버려요. 이제는 단일정당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자파정당이 얼마나 많이 제가 지금 여기서 거명된 것만 다 열 몇 개가 돼요. 이게 다 종북화가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기본소득당 무슨당 무슨당 그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의 정당으로 비례정당으로 상위 순번을 다 받도록 해주잖아요. 어떻게? 진보당한테는 13석을 주고요. 그다음에 새진보연합한테 3석 주고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데는 4석을 주기로 했어요. 20명이 지금 당선권인데 그중에 지금 이 정당들한테는 10석을 다 주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당연히 당선이 되죠. 그다음에 민주당은 10석 정도밖에 못 차지하는데 그것도 뒷순번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 지금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우선권을 다 주면서 전체를 다 아우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제 진보당은 이석기 그룹이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3석까지 가지요. 그다음에 새진보연합에서 3석, 그다음에 연합정치시민회의 이거는 또 뭐냐. 여러분 아시죠? 2008년대 광우병 파동, 세월호 사건. 이때 완전히 광장에서 거칠게 완전히 반미, 종북 활동을 했던 그 세력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4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적 투쟁 활동, 반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국회의원 속으로 다 기들어가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총선 끝나고 나면 이게 다 해체되거든요. 해체되면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다 그냥 잔류해버려요. 이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이 총선 끝나면 더불어민주당 완전히 종북 일색화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요. 계속 사태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2012년도보다는 또 2020년도 총선보다는 지금이 지금 훨씬 더 지금 사태가 악화되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역시 한동훈 장관이 인기가 좋아. 지금 여론조사해 보니까 이번에 국민 총선이 이길 것 같아. 이야 감사한 일 아닌가. 지금 사태가 물밑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참 이런 상태 같으면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치에 무지하고 사상에 무지하면 대한민국 운명은 결국은 그것은 끝은 안 좋게 끝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까 말했듯이 군소정당들의 통합체와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이제는 종북정당화, 통진당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친명 일색화. 이제는 한총년,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하는 결국은 대한민국 야권의 거대한 정치판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이번에 총선에서 혹시 국민의힘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역시 이번에 승리했다고 기뻐 날 뜰 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총선에서 이 사람들은 1등하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양보해 주면서 완전히 지지 않으면 적어도 이때 완전히 정치편을 재편하는 겁니다. 종북화. 완전히 더불어민주당 먹고 그 다음에 밀려나가면 친문 종북정당이 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군소정당들이 또 만들어지고 종북, 종북 디아스포라가 되는, 종북 세력의 디아스포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총선이 끝나고 소소히 3년 동안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력을 견뎌 확장을 해서 결국은 대선 때 이게 또 완전히 연합정당이 되고 유권 또 좀 더 우호적인 세력을 또 연대해서 완전히 대선 때는 완전히 먹어버리고 종북 정권을 창출하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끝장내버립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로 교회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고 이제 정말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정치에서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얄팍한 생각이나 이런 생각들은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경직 목사는 북한에서 공산화의 어떤 피해를 입고 45년도 12월 달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남한으로 월남을 했죠. 그래서 영락교회 만들고 1년 만에 벌써 교인이 천명이 훨씬 넘었다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월남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한에 늘어보니까 이거는 공산주의가 뭔지 참 작용적인 상태도 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영락교회 창립 1주년 행사인 46년도 12월 달에 바로 한 설교 내용을 이렇게 일부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신자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상교화운동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광년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잡지나 소책자를 발간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국으로 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국민깨우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소책자만 들어가지고 지금 국민들한테 이렇게 국민깨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잠잠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지금 최선의 정치인념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인념이 정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렇게 패배적이고 가만히 있고 지금 퇴양적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정치운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요. 이제 국민들, 국민들을 깨우는 유권자를 깨우는 국민각성운동, 국민깨우기 운동은 해야 되는데 이 성공적 방법이요.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보면 각자 각자 자기 생각하는 대로 국민깨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오합치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사태의 본질을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모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지금 오늘 내 강의한 대로 대한민국이 지금 앞에 종북세력이라는 엄청난 적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먹고 총선에서 먹고 대선을 먹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해서 북한하고 적화통일로 가는 지금 길목에 서 있는데 이와 같은 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지금 낭만적인 이야기하고 그냥 좀 위험하다는 정도로 공산주의는 나빠 이런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명확한 근거 있는 내용을 간단, 명료, 단순, 명쾌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모든 국민들이 같은 내용으로 전파해야만 이게 국민들이 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군인들 할 때 꼭 논산훈련소에서 동일한 제식훈련을 받아야 되듯이 지금 이 전투, 사상전, 체제전쟁은 전쟁이기 때문에 이 복잡한 사상전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한 20몇 년을 사실은 공부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도 너무나 모르는 게 많을 정도로 이 사상은 복잡합니다. 그런데 사상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을 갖추고 마치 아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 합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상의 복잡성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잘 모른다는 인식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책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전파하고 읽어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속반복적으로 전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상전 지금 저 무서운 종북세력과 싸움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사상문제를 도끼질을 하듯이 계속 쳐서 국민들에게 각성시키는 것이 지금 급선무입니다. 어떤 방법도 이렇게 어떤 무슨 이상한 방법으로 바로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없냐? 없습니다. 바로 국민들과 유권자들 자유민주주의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표를 심판하는 투표를 하는 국민들이 바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지금 대한민국 체제 하에서는 유권자와 국민들이 각성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국민들한테 유권자한테 지금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체제비계가 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이런 정당들이 이와 같은 위험한 세력들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책자 보급운동 이번에 지금 초록색 책보다 한 8페이지가 더 늘어난 보안판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초록색 판을 냈을 때는 사실은 총선에 있는 전략전술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12월, 1월, 2월에 걸쳐서 완전히 이번에 총선의 전략이 나왔는데 그게 2012년도의 총선 대선 북한과 종북 세력이 이렇게 해서 실제 실행했던 그 전략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는 게 지금 드러나고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내용들을 이 안에 다 넣어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용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소책자 보급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반응은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BJ토리라는 유튜브에서 제 소책자와 관련된 것을 토크를 했는데 처음에는 한 1시간 반짜리다 보니까 한 얼마쯤 구독자가 볼 것 같으냐 물었더니 글쎄요. 1시간 반짜리니까 한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보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얼마쯤 보고 있냐 하니까 두 달 반 넘었는데요. 74만 명 봤습니다. 74만 명.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다른 거예요. 에스더에서도 이번에 지난번에 한 한 달 얼마 전에 했는 거예요. 지금 18만 명 봤더라고요. 지금 뭐냐면 국민들이 궁금하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뭐지? 과거에는 공산화라고 하면 아, 저 사람은 극우 세력이야. 아, 색깔론이야. 라고 치부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공산화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말하니까 딱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다는 거야. 그래서 놀라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에 퍼뜨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요, 고성국 TV도 나가가지고 토크를 했는데 얼마나 책충원이 많은지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더라고요. 해줬고 지금 앞으로 이번에 3.1절, 여러분 아시죠? 3.1절 시청에서 저하고 우리 박만수 목사님 이하 이렇게 많은 애국단체들이 지금 국민의힘 또는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에 실체를 알려서 우리 우경 정당들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어떤 전국에 있는 분들이 버스 타고 올라온다 이런 운집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민 깨우기 운동 지금 3.1절 집회가 끝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어떤 참여단체들이 지금 국민 깨우기 운동에 같이 동참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군인단체들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물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소소한 어떤 그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것만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깨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참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동참을 해 주시고 또 책자도 구입해서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어떤 특정인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10권씩 50권씩 100권씩 주변에 나눠주는 이런 운동들이 오히려 더 지금 국민들을 각성운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의 이 체제 위기의 실상을 정확하게 안다면요. 대한민국의 어떤 이 위기를 어쩌면 이 위기 가운데서 국민들이 깨어나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이 사실은 한 80% 넘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호남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률성 공산주의자 정률성의 기념공헌을 만든다고 하는데 반대가 11%가 더 높았어요. 정률성 공헌화 반대에 대해서 호남에서 반대 비율이 인천, 경기도보다 더 높았어요. 그런데 반공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호남에서도. 그런데 왜 항상 그 당을 찍냐 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는 거죠. 그 당 안에 지금 이미 종북세력이 장악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아두면 사람들이 다 화들짝 놀라서 속았던 거기서 뛰쳐나올 텐데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그거를 깨우쳐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와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앞에서 정말 이걸 극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국민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민주세력이라고 진보세력이라고 평화세력으로 포장된 그런 어떤 반체제 세력들이 실상은 알고 봤더니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종북세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는 생각보다 쉽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실상을 알려주지 않는 데서부터 훨씬 더 사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